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틱톡을 갖가지 이유로 퇴출하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틱톡의 인기 폭발로 위협을 느낀 유튜브조차 1분 안으로 만드는 쇼트 영상으로 맞대응하고 있으나 틱톡의 위세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월 현재 틱톡을 금지시켰거나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10여 개국에 달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정부 기기에서는 30일 안에 틱톡 앱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가거나 사이버 공격하고 있고 틱톡이 이에 악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찬 안에서 틱톡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시기에 보조를 마쳐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과 맹방인 영국도 3월부터 정부 장비에서 틱톡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호주 또한 정부 기기로부터 틱톡 퇴출을 시작했으며 뉴질랜드는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타이완은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퇴출시킨 데 이어 현재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선 집행부와 유럽의 차원은 물론이고 개별 회원국들 가운데 벨기에와 덴마크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2월부터 정부 기기부터 틱톡을 금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내거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국가들도 틱톡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20년 중국과 국경 충돌로 자국군 20명이나 전사하자 2021년 1월부터 틱톡을 영구금지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젊은 층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